예전 같지가 않아서 여기가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. 폐 형태일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서로 각색하는 형태가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 변화 잘 모르겠습니다. 2국 장고대국은 초반 이 갈라친 형태에서 바짝 다가와서 백두 세 칸까지 벌리고 지킨 그런 형태인 것 같죠. 서로 이 바둑은 무난한 진행이 예상되고요. 이렇게 무난한 진행이 예상되면 해설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늦게 끝나는 바둑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. 간장